근데 진짜 오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오빠 나올 거니까. 오빠, 우리 이것만 씻자. 우리 그냥 내일모레, 그러니까 내일. 맛있어, 맛있어. 굿, 굿. 여기다가, 여기다가. 저기다가. 오빠, 앞접시도 갖다 줘. 네, 네, 네. 시키는 거 좋아. 시키는 거 좋아해요. 시키는 거 좋아해요. 오빠 약간 구석받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좋아해요. 자비 느낌 우리. 딱 말해 주는 거 좋아해요. 언니, 언니. 김밥 하자 먹고 싶어. 아니, 김밥. 왜 나를. 어, 익었다, 익었다. 이제 고개 익어간다. 어, 맛있겠다. 한 번 먹어봐, 언니 이거. 이거는 근데 찍어 먹어. 찍어 먹어봐, 한 번. 이거 아직 안 익었어, 지금 이거. 이거 아직 안 익었어, 지금 이거. 야, 이거 안 익었어니까? 은지야? 방금 거 안 익었어. 이거 익었어. 고마워. 손, 손, 손. 뜨겁다, 뜨겁다. 고마워. 익었냐? 응. 맛있다. 맛있지? 응, 맛있다. 맛있어. 이거 안 익었어. 김지수 배우는 게 없어. 가위 줘봐 봐. 가위 줘봐, 줘봐 봐. 이거 반 좀 잘라봐, 여기. 조빈아. 김지수. 진흥 오빠는 안 줄이야. 김지수. 진흥 오빠는 안 줄이야. 나 줄 거 아니었어? 나 줄 거 아니었어? 털빈이라고 하면 나는 바로 저기 입을. 이 정도면. 진짜 서운하다. 진짜 서운하다. 언니 진짜 서운해. 처음으로 서운해, 진짜.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바로. 큰 거 주려고. 저거 양념에 찍어먹는 건데. 날리갔어. 내가 너무 본능적으로. 너 죽어. 그래서 우리 셋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뒤에서. 내가 뒤에서. 우리 셋만. 우리 셋만. 우리 셋만. 안 봐. 안 봐, 경주마야. 너도 안 봐. 나온다, 나온다. 그림이 나온다. 야, 기가 막히다. 이거 봐, 색깔 봐봐. 비주얼이 아주 그냥. 먹어봐. 여기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김지수 회원님께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냥 고깃 맛. 그냥 잠깐 허기 달래러. 허기. 물로 한 번만 씻어주세요. 저 졸일 겁니다. 저 졸일 겁니다. 자꾸 고깃 건져 묻지 마세요. 한선화요. 한선화요, 언니. 잘 나왔어. 그렇죠? 어, 잡내도 안 나. 그래요? 네.